엑소 찬열이 아닌 밤중의 폭로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. A씨는 29일 오전 4시께 한 온라인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응시옷 멤버 기읍치의 시응 전 여자친구입니다. 라는 제목으로 장문이 글을 게재했다. 게시물에는 엑소 찬열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공개하고 찬이응이라고 칭하는 등 글에 등장하는 인물이 엑소 찬열임을 드러냈다.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과 찬열이 3년 동안 교제했다고 밝혔다.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찬열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. 그 대상엔 걸그룹 유튜버, BJ, 댄서, 승무원 등 다양한 직군으로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게 A씨의 입장이었다. 뿐만 아니라 찬열과 결별 후 전화가 왔을 때 바람핀 상대들의 이름을 거론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거 다 녹음해 놓았다고 적기도 했다.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.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은 3시간여 만에 삭제됐다.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글 원문과 사진이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, 모바일 채팅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. 이와 더불어 이미 2018년 합성으로 판명됐던 찬열과 블랙핑크 로제의 사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. 일방적인 폭로그레 로제까지 불똥이 튀었다.